시아누크빌 시아누크빌 시아누크비를 볼게 없는지는 알고 있었고 여기가 사자상이 있는 로터리 근처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해변가라서 한번 걸어가 보긴 했습니다 한 10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 보는 바다다 이런 느낌이었고 역시 시아누크비를 오는 이유는 코롱섬을 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피어까지 가는 데는 3km 넘게 떨어져 있어서 3달러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 내에서는 그래비랑 볼트말고 패스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볼트랑 그래비랑 사용방법은 똑같아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캄보디아 여행할 때 조금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겠죠 네 여기가 피어인 것 같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1시 15분차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대충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가방 대충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커피 좀 마시면서 조금 시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스피드보트 진짜 좋네요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3달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펠입니다 스피드보트가 코란이나 아니면 코사메 갈 때 탔던 그런 스피드보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진짜 편리네요 말 그대로 코롱셀롬이 가까우니까 먼저 들렀다가 코롱섬으로 가자니까 내리는 스팟이 달라가지고 어디 갔는지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도착해서 짐 뵙고 앞에서 바닷가 구경 좀 하면서 뵙 좀 마시다가 발광통 던져를 보면 진짜 행운이고 뭐 못 봐도 어쩔 수는 없겠죠 일단 코롱섬 갔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롱섬에 맞춰 도착을 하네요 도착을 하네요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코롱섬 도착했고 일단 짐이 무거우니까 체크해서 짐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조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 아니라서 비치에서 그냥 좀 앉아서 쉬던가 누워도 쉬던가 그러고 하겠습니다 코롱섬 코롱섬 딱 첫 느낌은 좀 심각하게 이쁘다 네 마치 흡사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섬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네 오늘 복귀한 곳은 텐트입니다 텐트 뭐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텐트인데 뭔가 바닷가 바로 앞에서 캠핑하는 느낌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텐트로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해먹도 여러개 있어서 그냥 누워가지고 받아보면서 멍때리는 네 그러면 거의 완벽한 천국 같은 느낌이 아닐까 거기에 맥주를 곁들이면 최고겠죠 그러면 조금 쉬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강아지 강아지 솔직히 여기 물이 말이 안되게 깨끗하고 모래가 진짜 쎄하였습니다 여기 내 정의라 그런지 맥주가 좀 비싸죠 이게 2달러에요 2달러 바람 좀 쐬면서 화단 구경하면서 맥주가 좀 넘겨납니다 2달러 해먹에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좋네요 그냥 코롱섬 와서 좀 쉬다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추양하는거 최고에요 맥주 마시고 좀 쉬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오늘 아침에 햄버 하나 먹고 나와가지고 네 먹는게 없어서 밥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근처에 음식점 맞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먹을만한거 좀 주문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왠지 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스파게트랑 케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맥주는 요 앞에서 먹었는데 삼천리엘이네요 아까 거기서 사먹은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밥 먹을게요 자 음식은 하나에 3달러 다른데가 조금 더 비싸고 여기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4에서 한 7달러 정도 하더라구요 다른 곳은 네 오늘 계획은 애초에 코롱섬 들어와가지고 노는거였기 때문에 네 좋네요 그냥 쉬고 텐트 앞에서 발광 플라크톤을 볼 수 있으면 진짜 버스트고 못 봐도 그냥 코롱섬 와가지고 조금 쉬었다 징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롱섬 느낌 좋네요 네 밥먹고 조금 멍 때리니까 해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뭐 물이나 맥주 한 캔 사가지고 네 돌아가는 길이고 텐트에서 발광 플라크톤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보인다고 봐야겠죠 원래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범위니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텐트로 돌아가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파도 치는 거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다가 저렇게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아노크빌로 돌아가고 캄포트까지 기차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기차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캄포트에서는 하루정도 시간 내가지고 캄포트에 도전을 다녀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캄포트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아노크빌에서 코롱서 와가지고 조금 즐기고 쉬었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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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